우리 세종께서 증아암경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요즘 세상에 코로나19 때문에 재물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재물을 대하는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재물을 대해야 되는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부처님께서 수받다 장자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만일 재물을 법답지 못하게 구하거나 또한 법답거나 법답지 않게 구해서 남에게 이바지하지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도 쓰지 못하면 널리 베풀어 복도 짓지 않으면 그 모두가 악이 되나니 욕심 부리는 일 가운데 최하가 되느니라 또한 만일 재물을 구하되 법답게 하고 자신이 땀을 흘려 노력하여 얻게 되거나 또 남에게 이바지하기도 하고 스스로도 쓰며 널리 베풀어 복을 지으면 이 모두가 다 덕이 되는 일이니 욕심 부리는 일 가운데 최상이 되느니라 또 만약 새 속에 살면서 가족을 잘 거느리면서도 재물에는 재앙이 있는 것을 스스로 눈을 떠서 욕심을 버리고 족함을 알고 재물을 쓰되 절약을 하고 검소하게 하면 그는 욕심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얻으리니 욕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최상이 되느니라 재물을 이제 여러분들 재물과 관련해서 물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면서 재물을 얻으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 재물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부처님께서는 새 속에 살면서도 족함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절약하고 검소하면서 살면서 그 재물에 대한 욕심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스스로 얻어서 욕심에 있는 탐심이 있는 지금의 이 사바세계 중생들 삶에서도 가장 수승한 삶을 살 줄 아는 분이 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재물에 대한 법문이시고요 또 저희가 약사제일이니까 환자, 병구가 있는 분들은 꼭 좀 조심해라 하면서 부처님께서 다섯 가지 좀 당부를 하셨습니다 환자라면 음식을 자기에 맞는 것을 잘 가려먹을 줄 알아야 되고 먹는 음식에 대해서 때를 맞춰서 먹을 줄 알아야 되고 또한 의사가 권하는 약을 잘 복용할 줄 알아야 되고 또한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성질을 부리는 화를 내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며 또한 자비로운 마음으로 돌봐주는 간병인이 함께해야만 병이 빨리 나을 수 있다 아시겠죠? 병에 있으신 분들은 부처님께서 영상 당시에도 이렇게 증일암경에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끝으로 제가 이제 그 요즘에 의사들이 말하는 부분들을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이제 그 이것은 이시영이라는 분이 쓰신 책에서 제가 좀 발췌한 부분입니다 이 분이 이제 그 쓰신 책이 쉬어도 피곤한 사람들이라는 이런 책인데요 이 내용은 이제 저희한테 꼭 좀 필요한 부분 불법과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 정신의학을 하는 분들은 우리가 지금 이제 피곤해 하면서 사는 우리 현대인들 책상 앞에서도 막 졸거나 또는 이제 커피 한 잔 하자고도 하고 또 이제 봄꽃이 춘곤증 같은 걸 봄에 느끼는 이런 삶을 저희가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스마트폰 또 내지는 이제 넘쳐나는 정보 이런 것을 보면서 4차 산업시대에 산업혁명시대에 이제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피로사회 아주 이제 피곤함을 느끼는 이제 이런 사회인데요 이 분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 분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피곤함을 느끼는 건 육체적인 피로보다는 뇌에 오는 피로가 상당히 피로하기 때문에 만성피로를 느낀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이제 우리 지금은 이제 이런 시대죠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이제 힘겨운 시대 뭐 야근도 해야 되고 술자리도 해야 되고 요게 이제 저희들의 일상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 뇌 이 뇌라는 것이 정말로 너무 이제 과로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피곤함은 사실 이제 몸보다는 우리가 이제 뇌 쪽으로 뇌 피로를 너무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것을 좀 유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어 지겹다 뭔가 이제 지겹다 라는 것이 이대로는 안 되니 좀 쉬세요 라는 이제 경고다 참 뭔가 일에 있어서 하 이건 지겹다 이건 좀 쉬라는 경고고 또 이럴 때는 이제 반드시 휴식을 취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2차 경고 2차 경고는 지친다 피로감이 너무 많이 와 가지고 2차 경고는 우리가 지친다 또 3차 경고는 이것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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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히게 되면 쪼박 꾸박 꾸박 이제 졸음 같은 것을 이제 오게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합니다 그러면서도 지겹다 라는 생각이 들면 집중력이 이제 떨어지는데 요즘 이제 과학 정신 계통의 이 뇌 쪽을 하는 분들은 요런 요런 용어를 씁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요런 이제 그 용어를 쓰는데요 이게 이제 아주 쉬운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이제 핸드폰 안 하는 분 없죠 핸드폰 껐다 켰을 때 이제 기본 세팅 되는 상태로 오잖아요 뇌가 우리가 기본 세팅 되는 상태로 온다 라는 이제 그런 신호가 그런 이제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이제 요런 겁니다 요것을 이제 왜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몸에서 쓰는 에너지는 100으로 봤을 때 머리에서 쓰는 게 2, 30%를 쓴다라고 상당량을 이제 소비를 하게 되는데 요 이제 기본 모드 상태 우리가 이제 조금 이걸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멍때리고 있는 상태 이제 멍때리고 있는 상태에서 쓰는 에너지가 그 중에서도 우리 뇌가 쓰는 2, 30%를 우리가 쓰는 전체 에너지 양의 60에서 80%를 쓴대요 멍때리는 상태에서 시한하죠 근데 우리는 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피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을 하거나 어떤 일에 매진을 할 때 쓰는 에너지는 이 뇌가 쓰는 에너지는 20% 밖에 쓰지 않는다 이거예요 많이는 30, 40% 그런데 평상시에 가만히 있거나 걷거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을 때 쓰는 그 뇌 쪽에 오는 스트레스 피로도가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60에서 80%다 그래서 이런 멍때리는 상태 이걸 DMN 상태라고 표현을 전문용어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뇌를 쉴 수 있는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가 결국은 이 스트레스 받는 것이 지속화되고 계속화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이 생겨나고 몸에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이 생겨나면 여러 병고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그렇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DMN 회로를 억제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거나 미래에 대해서 근심하는 이런 시간에 그런 것을 하면 절대로 안 되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여기는 이제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한 분의 부처님의 염부를 해야 된다 멍때리는 시간에 멍때리는 시간 이 시간에 뭘 할까 뭘 할까 하면서 여러 가지 번뇌망상을 풀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뭘 해야 된다 한 분의 부처님을 집중적으로 염부를 해야만 우리의 뇌의 피로도가 상당히 소멸을 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 부분 알겠죠? 여러분들 한 가지의 깊이 골똘히 몰두하는 지금 현재를 직시하는 그러면서 기원정사에 있을 때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원하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꿈은 여기 현재의 일에서 가져야 할 것이니 이루고자 하는 뜻이 확고부동하여 흔들림이 없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야 하느니라 오로지 오늘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땀 흘려 노력해라 그 누구인들 내일 죽음이 있음을 알겠는가 삶에서 염라대왕과도 과의 약조란 없는 것 오직 밤낮으로 끊임없이 노력하라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영광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의 칭찬이 따르리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DM이라는 멍때리는 시간, 우리가 가만히 있는 시간 이런 시간에 다른 거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런 시간에 연부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양질적인 수면을 해라 수면을 잘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균형적인 식사 여러분들 식사 잘 하셔야 되고 또 꾸준히 조금씩 천천히 하는 여러 가지 운동들 육체적인 운동, 걷기나 이런 것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스킨십, 햇빛을 쬐는 일 또 자연과 가까이 하는 일, 감성적인 독서 또는 영화 감상 등 우리가 이제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진짜 필요한 것은 몸이 아니라 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병을 치유하고 속세해서 지금의 코로나19 전염병 시대를 슬기롭게 잘 극복해 가려면 집에 계실 때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부처님 말씀대로 지금 이 순간 해야 될 거에 최선을 다해 임하면서 편안하게 쉬는 시간에 쉬는 때 다른 잡념, 번뇌망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 한 부처님의 집중적으로 염부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해야 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신 쪽, 의학 쪽에 있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DMN, 그 기초 모드 상태, 이 머리에 기초 모드 회로 상태 이 상태가 되었을 때 염부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해드린 이야기를 좀 잘 실천해서 좀 슬기롭게 코로나 시대를 잘 진행하면 좋겠고요 우리 약사일의 부처님 일념으로 염부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염부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2년 따라 뵙겠습니다 염부를 합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